그럼 이제 우리 모델의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입력층을 만들어야죠 입력층은 몇 개의 컬럼이에요? 이렇게 4개의 컬럼이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딥러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액티베이션을 렐로로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출력층, y를 제가 정리를 했고 y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왜 3이에요?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컬럼을 3개를 만들었잖아요 버시칼라, 버지니카, 또 세토사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4번째 코드는 저거는 우리 후반부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모델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min-square-error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저 파라미터와 함께 모델을 컴파일하는 것까지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로스 값으로 min-square-error를 썼는데 이건 회기에서 쓰는 거고요 우리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일단은 min-square-error로 가고 우리 다음 후속 수업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화면에 출력해 보기 위해서 텐서플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모델 서머리를 하고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텐서플로를 로딩을 해야죠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하고 텐서플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이렇게 주석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우리의 모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를 볼까요 자 50번째 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모델 핏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위에서 만든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기억나시죠 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자 독립변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데이터 프라임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프라임은 텐서플로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tempo.js 에서는 텐서라고 하는 속성을 제공하거든요 저 데이터 프라임에 텐서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의 텐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변수 텐서, 종속변수 텐서를 줘서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그 학습을 시킬 때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자, 핏파람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있고요 몇 번 학습시킬까? 에폭스를 100으로 줬습니다 100번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할 때마다 학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on-epoc-end라는 콜백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함수가 호출할 때마다 몇 번째 학습인지를 에폭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저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history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로그 정보를 푸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loss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콘솔을 켜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게 되면 학습이 시작이 됐고요 학습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독립변수의 탄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모델의 predict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dan4j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예측한 결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와 우리 정답인 종속변수를 프린트한 결과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학습 결과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epoch를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학습을 시켜봤어요 자, 우리가 프린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앞쪽에 있는 것들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토사 정보만 나왔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다 세토사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값들이 굉장히 산만한데 잘 보시면 세토사가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맞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박수 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잡 dobrrun Krishna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Americans 액 shirts gymnastics roat